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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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잘 지내셨죠? 진짜 오랜만에 아는 토킹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을 해봤는데 왠지 그냥 명소처럼 아무 말이나 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지금 새로운 사무실에 인사를 했답니다 새로운 사무실에서 정말 오랜만에 하는 위스퍼링에다가 새로운 것들이 지금 잔뜩 생겨나는 기분이에요 사실 오늘 준비하면서도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으면 텐션이 올라가서 자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넌 얘기를 마주하자면 지금 새로운 사무실이 있고요 이 영상이 새 사무실에서 찍는 첫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원래는 제가 생활하던 공간이랑 일하는 공간이랑 분리되지 않고 한 공간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워낙에 침도 많이 있고 그 침이 다 이런 소품 침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생활하는 공간에 소품을 쌓아두다 보니까 더 이상 자리가 없어서 소품이 늘어갈수록 재생할 공간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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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져서 이제는 더 이상 소품을 보관할 수 없는 지경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사무실을 얻어두고 원래는 사무실이라고 할 수가 없죠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첫 번째 목적은 그거였어요 생활 공간과 그리고 일하는 공간 이렇게 분리시키기 분리시키기 그래서 일의 효율도 좀 올리고자 했던 게 같은 거 같아요 이렇게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에 있으면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저만 그런 거 할 수도 있어요 모든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그런다는 말은 아니고 저는 집에서 이제 한 4년 정도 일하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돼요 집중이 잘 안 돼서 집중이 잘 안 돼서 이렇게 30분 일하고 일하는 1시간 13분 일하고 1시간 30분 일하고 ивают articles 13분 일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아 이제 이거는 이건 안되겠다 이건 안된다 이래서는 안된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사무실을 구하게 됐고요 두번째는 두번째도 비슷한데 아무래도 제가 프라이버시 사생활이 있나보니까 부스방 외에는 제가 배경 꾸며놓은 곳 외에는 촬영을 하기가 좀 망설여지더라구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무실을 구한 것도 있어요 조금 더 다양하게 이렇게 찍어보고 싶어서 조금 더 다양하게 근데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주방도 있고 뭐 화장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요청이 들어왔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위스퍼링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좌 우 좌 우 구분 누랗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신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스퍼링이지만 조금 천천히 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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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글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무시기에는 너 할 나이 없이 좋을거에요 이렇게 그림도 그려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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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그림인지는 모릅니다 제가 위스퍼링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상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위스퍼링 위스퍼링은 한 절반 정도는 삭제하는거 같아요 그냥 이렇게 찍고 한 절반 정도는 날려버리는데 오늘은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위보웃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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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 오랜만에 위스퍼링이니까 오랜만에 위스퍼링이니까 또 맞을 수 없는 최애 음식 고백가기 사실 저를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은 제가 밤식빵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밤식빵이 이제는 안 좋아요 저 밤식빵에서 졸업한 지 오래됐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맞춰 보세요 여기 적을게요 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랬어요 다이어트를 하다보니까 회는 살이 안 찐다고 제가 어디서 들어서 그래서 회를 처음에는 그냥 그런 식으로 먹다가 어느 순간 회의 맛에 제가 눈을 뜬 거예요 이렇게 눈에 딱 떠서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회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중에서 여름에는 참돔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 계절 내내 맛있는 태강어 태강어랑 겨울에는 밀치 이렇게 이렇게 가장 좋아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먹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제일 유일한 유일한 까지는 아니고 제 요즘에 삶의 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 끝나고 촬영 끝나고 촬영 끝나고 잠놈에 써줘 네 네 뭐 사실 술을 잘 못하는데 제가 알코올 분해 능력이 없어서 술을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엄청 빨개지는데 술을 잘 못하니까 또 술이랑 술이랑 먹어야 맛있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회를 그냥 술 없이 먹으면 맛은 있겠죠? 맛은 있겠지만 맛이 한 80%밖에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점점 슬슬 아무 말이나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그게 제 요즘에 낙입니다 제가 올해 겨울이랑 지금 몸무게와 6-7kg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끼 한 끼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살이 살을 빼겠다고 마음먹고 나니까 제가 한 끼 한 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먹거든요 촬영을 하고 오늘처럼 촬영을 하고 촬영하고 나면 저한테 약간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어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진 않지만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물이 저는 참동의 소중입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즐겨보는 것 중의 하나는 웹소설인데요 웹소설 굉장히 유명한 웹소설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웹소설이에요 화산 귀환이라는 웹사설을 보고있답니다 요즘 저의 두 번째 맨손 지금 1100과 정도까지 봤는데요 보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많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1100과 정도 봤는데 지금 제가 다음 편을 못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진짜 재밌는 구간이거든요 지금이 근데 다음 편을 시작하면 촬영이고 사무실 이전이고 안하고 그냥 이것만 볼 것 같아서 아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 끝나면 사무실이 전도했기 때문에 한 사흘 정도는 사흘 정도 휴식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열심히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은 제가 시골여행을 가는데 시골여행 가는 이유가 아마 저번주에 보셨을 거예요 시골집에서 귀청소하는 영상 이거 힌트로 따라갑니다 제가 여름에 보고싶었던 영상 중에 하나가 시골느낌에 뭔가 되게 찬찬한 찬찬한 느낌 시골의 평화롭고 시골의 시골의 평화롭고 시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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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같은 그런 분위기의 영상을 내고 싶었는데 이제 오늘이 8월 말이니까 여름휴가철도 거의 끝났고 날씨도 많이 선선해져서 바로 내일 출발합니다 가서 인트로 예쁘게 찍고 올게요 아직 저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미래에서 제가 찍은 인트로를 보셨겠죠? 천재지변이나 큰일이 없으면 보셨을거에요 예쁘게 잘 나왔나요? 네 이게 상한극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런 혼자 얘기하고 대답하는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그래? 응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말도 안되게 놀아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나는 그 뭐냐 연차 연차도 없어요 민망한 것도 잊었고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새 영상 잘 봐주고 계시나요? 이렇게 좌우 얘기하려고 하니까 뭔가 되게 그렇네요 너 알리기 있었는데 까먹었어 알리기가 생각해왔는데 뭐였지? 뭐였지? 이거 뭐였더라? 생각해볼게요 아 맞다 그래 제가 소품을 소품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소품을 버리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나중에 아 아주 나중에 갤러리를 하는게 꿈이거든요 이게 저의 ASMR ASMR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ASMR 갤러리를 만들어서 거기를 전시회장처럼 만드는게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최종 목표입니다 최종 목표 네 거기는 이제 문화공간 같은 곳이 될 거고요 거기서 주무실 수 있게 ASMR도 항시 나오도록 할 거고 직접 만들어볼 수 있게끔 직접 만들어볼 수 있게끔 할 건데 여기서 이 소품들로 똑같이 구현을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줄여야겠죠 제가 가장 좋아해 주셨던 영상들 몇 개를 줄여서 배경을 똑같이 만들고 전시를 하는 구체적인 꿈이 있답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요즘에 목이 자꾸 잠기는 것 같아서 요즘에 즐겨 먹고 있는 도라지 사탕 여러분 이제 머리가 진짜 의자 바꿔야겠다 너무 빈걱거리네 죄송해요 머리카락이 진짜 길거든요 이번 쉬는 4일 동안 머리카락 잘 나올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자른 머리카락으로 많이 자르지는 않고 한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만 잘 나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오늘 위스퍼링 왔다 하셨나요? 최대한 저는 좌우 가까이서 속삭이려고 노력을 했고 너무 빠르지 않게 주무시기 좋도록 템퍼를 천천히 했는데 사실 사실 저는 위스퍼링하면 말이 빨라지는 스타일이라서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찍어도 말이 빨라져서 오늘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부디 부디 만족스러운 영상이셨길 바랍니다 아직 조금 더우니까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위스퍼링 때 다음 위스퍼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1년 뒤에 위스퍼링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 살짝 살짝 안녕 안녕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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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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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살짝 잘 자요 살짝 잘 자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좋은 꿈껏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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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요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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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자 나이 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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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꿈 꾸고 좋은 꿈 꾸고 잘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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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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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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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자 잘자요 extraordinaire 잘자 잘자 잘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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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rsery ingen centre